독보적인 목소리 연기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성우들이 있습니다. 아기 목소리 전문, 괴물 목소리 전문 등 자신만의 분야를 만든 이들을 양효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두 살짜리 꼬마 아기. 이 깜찍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성우 김서영씨입니다. 옹아리도 각양각색. 표정도 변화무쌍합니다. 한 달에 찍는 광고와 만화영화만 무려 100여 편. 텔레비전과 극장에서 듣는 거의 모든 아기 목소리가 그녀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기 목소리 특유의 톤뿐 아니라 감성까지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떤 소리를 내서 어떻게 아기처럼 보여야지 그것보다는 내가 정말 아기가 됐고 그냥 그 느낌을 그냥 최선을 다해 표현을 하는 거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괴물, 악당 목소리 전문인 시영준씨도 만화영화와 광고, 게임까지 종횡무진 활약 중입니다. 최근엔 할리우드에서 목소리 출연을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극목소리 전문 성우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줄 때 그게 좀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나로 자부심이 생기고 굉장히 저로서는 영광이죠. 외화 더빙이 줄고 배우나 가수들의 스타 더빙이 대세인 요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목소리로 활동 무대를 넓혀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활약은 성우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경입니다. MBC 뉴스 양효경입니다.